아 좀 살려줘 형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응애애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놀랍게도 같은 판에 말이 두마리나 있습니다 왠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나 보이는 우리 팀원들 저는 탑헤카림 미이 아니라 카정 들어가려는데 들켰습니다 시작부터 꼬이고 샥하는 게임 역버프를 돌고 바로 바텀으로 뛰어줍니다 그리고 무지성 교통사고 바텀은 끝났네요 리드도 뚜벅이 럼블입니다 저는 일단 달렸죠 그리고 대충 박아버리고 뺐어요 이러면 럼블이 기분이 상당히 안좋을겁니다 제 기분도 상당히 안좋아졌어요 병신아 삽바위결을 먹으려는데 이미 우디르가 치고 있었네요 우붕이 쉑 리시머신이죠? 우리팀이 합류가 더 빠르니 저는 안죽을 수 있습니다 뭐야 쉔 이거 안보였는데 아까 복술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궁을 먼저 박아서 공포에 걸리게 하니 럼블이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궁을 이상한 곳으로 깔길래 큐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줬습니다 원래 초반 갱을 실패했던 곳에 나중에 강해져서 계속 가는게 정글러들 국룰인거 아시죠? 럼블이 쉑 못 움직이죠? 괜찮습니다 미드가 죽건 말건 저는 럼블만 잡으면 되는거에요 우리 럼블 괴롭히지마 한발 늦은 우붕이 큐트하네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놈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내가 궁으로 막아줄게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변수 발생 무난하게 흘러가던 게임이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바텀에 다시 모인 상대팀 이번엔 꼭 이겨야되요 먼저 물린 하이머딩거 하지만 헤카림의 3인공과 렐의 4인공을 기점으로 한타에 대승을 해버렸습니다 야 이건 내가 다했다 온힘을 다해 달리는 우붕이 하지만 달리기하면 저도 빼놓을 수 없죠 상대 미니언의 이를 타서 큐로 마무리 될 뻔했어요 뒤질 뻔했네 하지만 또다시 바텀에서 3인갱을 당해 우리 탑이 잘렸고 저희는 상대가 방심한 틈에 바론을 잽싸게 먹은 다음 다시 한타를 시작했습니다 럼블이 빨리 합류하지 못하게 살짝 비참게 해준 다음 뒤로 돌아가서 솔방울을 타고 나머지 상대를 깔끔하게 정리해준 다음 게임을 이겼습니다 솔직히 이건 헤카림이 다했다 쨔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